자, 4. 3차페이지 4번이요.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일단 적분식 먼저 정리해야겠어요. 4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잘 생각했나면 여기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4xln4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4xln4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다. 그죠? 이런 형태로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얘 원래 적분 형태는 이렇게 돼서 n 플러스 1, 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ln4는 그냥 숫자야. 그래서 좀 위에다 써야되요. 4에 n 플러스 1승, nn4, 마이너스 4에 n승 이렇게 되니까요. 얘는 이 1을 밖으로 내면 그냥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에 n, ln4 이런 식으로 an이 정의된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에 n승 분의 ln4 시그마인 거지. 숫자는 밖으로 빼자. 3분의 ln4 시그마 4n승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등비급수가 되네요. 등비급수. 첫항은 4분의 1, 그리고 1-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시그마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값이 어떻게 돼?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는 9분의 ln4 이런 값이 나옵니다. ln4가 없네. 그러면 2에 2.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수 접근하는 거 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1분의 4분의 Keys. natural!